진주 때는 학교 축제 때 뭐 했어요? 저희는 춤! 저는 좀비랑 너 프라나였냐? 어! 아, 좀비? 좀비가 뭐예요? 그 프라나라고 공연 퍼포먼스 맞아요, 움직임 움직임, 네 좀 보여주면 안 돼? 보여줘! 너무 부끄러운데 아, 좀 빨리 해줘요 아, 여기 무대에 왔잖아 무대에 메이크업을 한 상태죠? 네, 이렇게 피치를 하고 이렇게, 여기 이렇게 까만색을 하고 좀비 메이크업 근데 이게 혼자 하면 너무... 아, 그래도 안 바래요! 어, 네 어... 좀비인 거지? 그러니까, 좀비 아니 이게 다 같이 해요 멋있지 이거 어떻게 기억해? 기억하는 게 대단하다 근데 아 어쨌든 진주는 이제 학창 시절에 이런 공연 같은